경남도는 겨울철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시설수박과 멜론 농가 지원에 나섭니다. 도는 수박 멜론 재배지가 있는 창원, 진주, 창령 등 5개 시군 955개 농가를 대상으로 영양제 구입비 등 16억 원을 지원하고 경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상환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합니다. 올해 1, 2월 경남 강우량은 169.3mm로 지난 10년 평균보다 92.6mm 늘었고 일조시간은 301시간으로 78시간 줄면서 농가 피해가 컸습니다.